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항상 함께 화면으로 남아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번과 비슷하기는 한데 오늘은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라는 아름다운 인연에서 나온 이 책을 가지고 한 구절씩 이렇게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도 가운데 인간계만이 유일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인간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억겁에 없을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고작 돈,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애쓸 시간이 없다. 고호를 벗어나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지구별에 온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통 인간계에 있을 때 우리가 업을 지을 수 있다고 하죠. 육도 윤회하는 곳 가운데 나머지 오도는 지은 업에 대한 어떤 과보를 받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계에 있을 때만 우리가 업을 지을 수 있고 선업도 악업도 인간계에 있을 때 지을 수 있고 또 업에 대한 과보를 받기 전에 업을 지으면서 또 복도 지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복을 지으면서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곳,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인간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존재는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계에 태어나지 못한 아직 우리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지옥 중생이라든지 천상세계 중생이라든지 혹은 우리 축생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렇게 업을 받고만 있겠어요. 뭔가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땅에 기본적으로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인간들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복도 지을 수 있는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전 우주 전체에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지구별이라는 또 인간계라는 이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곳이다라는 설명을 불교 경전에서도 여러 곳 하고 있죠. 그래서 조갑상토라는 표현도 쓰고요. 백사장에 그 많은 모래알이 있어도 손 위에 이렇게 한 줌 올려놓으면 그 한 줌의 모래알이 저 바깥에 있는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또 맹구 우목이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나무 판자 위에 작은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문득 바닷가 위로 고개를 쑥 내밀렀는데 그 판자의 목이 그냥 탁 들어맞을 확률 놀라운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인간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 보듯이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바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인간계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천상세계 신들이 그 많은 존재들이 이 괴로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인간계로 와서 그 괴로움을 감내하려고 할까요? 이 인간계를 그래서 인토 혹은 감인토라고 부르거든요. 괴로움을 인내하고 받아야 하는 곳.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사는 곳. 그게 이제 이 인간계거든요. 그 괴로운 곳을 우리가 왜 그렇게 번호표까지 뽑아가면서 어려운 길을 오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인간계 100년은 도리천의 하루에 불과하고요. 또 인간계 1600년이 타화자재천의 하루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욕계 천상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색계 무색계라는 더 높은 천상세계의 시계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세월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계에서 1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타화자재천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타화자재천의 시계로 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시계로 따졌을 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우리는 100년을 살다가 천상세계로 갔는데 타화자재천 신들이 보기에는 너 1시간 반 전부터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즉 천상세계 신들의 시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년을 살다가도 욕계가 이 정도면 색계나 무색계의 시계로 본다면 인간계에서 100년을 죽을 똥 살 똥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가더라도 뭐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한 10분? 어떤 천상 같으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세계 신들 입장에서 내가 인간계에 가서 100년을 살다 오면 그 괴로움 속에서 그때는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분만 고생하고 오면 10분만 고생하고 오면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린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고 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세계 신들이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가려고 하겠죠. 내가 뭐 까짓 거 눈 딱 감고 1시간만 고생하고 오면 되는데 10분만 고생하면 내가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하겠냐는 말이죠. 괴롭지만 그 괴로운 경험이 남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가능성에 내가 한번 나를 걸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계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렵게 어렵게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선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선택하겠어요? 부처님께서 경전해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부처님께서 도설천에 계시다가 인간계로 딱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셨다. 어디서 태어날까? 인도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조건을 다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오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누가 부처님인가요? 내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경전은 전부 다 상징을 의미해요. 상징. 그런 상징이 나타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바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인간계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정해진 후로 여러분 저 오지로 여행을 떠날 때 어차피 오지로 여행을 떠나려고 스스로 계획을 했는데 오지에서 편안한 곳에 묵으면서 편안한 행복한 일들만 벌어지기를 계획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내가 내 평생 한 번 가는 오지인데 그곳에서 뭔가 막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막 위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온갖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인도 히말라야로 여행을 3개월 여행을 떠날 때요. 그 3개월 동안 정말 정말 빡빡하게 일정을 3개월 동안 대략적인 일정이지만 상당히 빡빡하게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군 생활하면서 인도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도 3개월의 해외 연수 인도 성지술래 연수를 갈 수 있게 주어졌다 보니까 그 3개월을 하루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제 계획을 대략적인 계획이지만 계획을 보고는 아유 스님, 이게 미친 짓이다.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에베레스트를 가고 또 부처님의 성지를 혼자서 그것도 그냥 걸망 하나 메고 누구 가이드도 없이 혼자 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 한국처럼 그런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도 않다. 그런데 뭐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난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한번 떠나보자 하고 아주 뭐랄까 좀 타이트하게 좀 힘들고 고된 일정이지만 어차피 인도 가는 걸 부처님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냥 뭐 돈 들여서 편안한 곳에 앉아서 편안하게 갔다 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좀 스스로 좀 힘들더라도 그걸 당연히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 힘든 곳을 왜 그렇게 힘들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계로 한번 태어날 거 내가 한번 힘든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보자. 잡아보자. 왜 그래야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여행의 목적 아니겠어요? 인간계로의 여행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부처님처럼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 어느 부모님에게로 태어날까? 어느 가정환경에서 태어날까? 내 인생에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때 어떤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태어날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간계로 태어나게 될, 인간계로 여행을 떠나게 될 수많은 다른 도반, 다른 부처님들과 협력한단 말이에요. 너가 기왕 한번 태어날 거 어떤 괴로움을 인생에 한번 가져볼래? 다양한 스케줄을 짠단 말이죠. 그런데 적재적소에 좀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기왕 떠나는 인간계로 떠나는 여행 한 번 나는 큰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업장도 소멸하고 그걸 통해 내가 삶의 성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라는 사람들은 더 강렬한 괴로움의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죠. 석가훈이 부처님도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석가훈이 부처님의 인생이 왜 그렇게 괴로운 일들이 곳곳에 계셨을까요? 또 여러분 인생에는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에게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거나 너무나도 큰 괴로움에 처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종종 등장하느냐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걸 통해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난다는 것,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괴로움을 먼저 온전히 경험해 봐야 합니다. 괴로움을 감당해 봐야 그 괴로움이 지긋지긋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강렬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행복한 사람, 세상에 괴로움 하나도 없이 마냥 즐거운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하는 강렬한 발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하는 강렬한 발심은 괴로움에 한 번 몸서리 쳐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하는 강렬한 마음, 그걸 발심이라고도 하고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발심, 발보리심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렬한 발심을 얘기해요. 그것이 공부의 전부예요. 다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강렬한 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강렬하게 내 스스로가 원하기 때문에 강렬하게 원하게 되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스승이 없다고요? 스승은 완전히 모든 곳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요. 유튜브 속에도 있고요. 온갖 곳에 나의 스승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승이 곁에 있어도 그 스승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괴로움이 바로 스승이거든요.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서 완전히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과 하나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내 스스로 괴로움이라는 장엄한 내가 준비해 놓았던 내 여행지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딱 자기가 여행 떠나기 전에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그 스케줄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막상 그 계획을 잊어버리니까 인생에서 그 괴로움이 딱 등장했을 때 그걸 피해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죄에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괴로움을 확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확 왔다가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 괴로움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나갈 텐데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인데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하니까 그게 오지를 못하고 소화되지 못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 삶의 세상의 구조는요. 우리가 이 지구별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오는 이유가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깨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그거 너머에 더 큰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써 온 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괴로움 나에게 처한 문제들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최적화된 나를 깨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이 법계의 법신 부처님의 개인 교습소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있잖아요. 남들은 다 이런 괴로움이 없는데 나한테만 왜 이런 괴로움이 왔지 하고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그게 괴로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만 온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딱 나만을 위한 최적화된 개인 교습소가 바로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이 환경 이 부모님 이 조건 이 회사 이 경제력 이 외모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괴로움들이에요. 그 괴로움을 빼고 내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 따로 내 상황 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잖아요. 그럼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허황된 허망한 자기 생각, 자기 망상, 자기 분별이에요. 이 진실에서 본다면 나와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그대로 나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내가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둘로 나누어 놓으니까 내가 따로 있고 괴로움이 따로 있어서 나는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상황, 괴로운 조건 그것이 바로 나라니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나라서 이 몸이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괴로움 없는 조건으로 갈 거야 라는 건 중생의 망상입니다. 진실은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바로 12, 17, 18개의 교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빼고 보이는 나가 없습니다. 보이는 나를 빼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 마찬가지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가 똑같습니다. 내 주변 환경, 상황 이것 전체가 통으로 나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 취사 간택해서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려고 밀쳐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가 뭐예요? 진정한 자기가 법이에요. 법.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주인공이고 그게 바로 허공성이라고 하는 이 법심부처님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요 무엇이 진리냐 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를 향해 나아가고 추구하고 치달려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행복한 조건을 구하고 괴로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문득 도노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노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둘로 나누어가지고 분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괴롭겠구나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허망한 망상이었음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너머에 그 생각 이전을 그냥 있는 이대로를 보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대로가 법계였고 법신이었구나 나와 세계가 돌이 아니라 나와 세계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내가 처해 있는 이 괴로움의 세계 전체가 통으로 나였구나 통으로 진실이었구나 통으로 법신 부처님의 현연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놓여지지요 왜 세상이 통으로 난데 내가 뭘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좋게 살고 나쁘게 사는 게 없는데 그 삶 전체가 난데 취할 게 없게 버릴 게 없어요 취하는 것도 나고 버릴 것도 난데요 그것이 확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취할 거나 버릴 게 없구나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것이었구나 지금 이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허용하게 됩니다 좋은 건 나쁜 것이 있는 이유는 비교 분별을 통해서 드러나고 비교 분별이라는 건 나와 남을 돌로 나눌 때만 나타나잖아요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완전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별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허망한 괴로움이라는 착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아 정말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을 내가 산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더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주변 신경 쓰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이러며 살지 않아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 다음 예송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타인의 시선에 뭔가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 뭔가 화장을 더 한다든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멋있는 옷을 걸친다든지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명품 백을 든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그럴 때 남들이 나를 뭔가 좀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죠 실제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오히려 좋은 말이 돌아오더라 세상은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내가 뭔가 나를 꾸미고 이런 치장하고 이러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래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둘로 나누고 사는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나를 꾸며서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명품일까요 진정한 자기를 깨닫게 되면 있는 이대로가 본래 명품일 수밖에 없구나 자기 자신이라는 본래 성품이 완벽하게 명품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100% 그리고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하던 그 생각의 허구였구나 내 한 생각에서 나온 망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망상이었구나 험한 분별이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 막 잘 버리려고 애쓰거나 욕먹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러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험한 망상이고 추구심이에요 사실은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이대로가 그대로 전부예요 전부 제가 꿈의 비유를 자주 들지만 어젯밤 꿈 속에 딱 뛰어들과 동시에 그 꿈의 세계가 일시에 착 펼쳐지잖아요 내가 꿈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꿈 속에 들어가자마자 꿈의 세계가 동시 생한단 말이에요 꿈에서 나오면 그 꿈의 세계는 동시 묘한단 말이죠 오늘 눈앞에서 이 우주가 나로 인해 이 세계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세상 우주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밖에 없어요 이 우주 전체가 뭐가 우주 전체일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가면 미국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목전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주하고 만들고 있죠 외국하고 만들고 있죠 온갖 세상 사람들하고 만들고 있죠 눈앞에서 자기가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다 어떻다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서 드러난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바깥에 내 바깥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한 자리에서 한 터럭 속에서 온 우주 전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교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진실을 깨닫게 되면 곧 이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아프면 병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생 문제와 싸우는 삶을 살죠 드러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한숨 돌렸구나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이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완전히 평화로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면이 진정으로 안심하면서 깊은 안도감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내가 그렇게 꿈꾸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자식들도 원하는 대로 성장했고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회사 취직했고 행복하고 남편도 만족스럽고 회사도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돈도 완전하게 벌어놨다 했을 때 그때 행복할까요 그때 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보다 그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이런 것을 누려도 되나 이게 곧 사라지지 않을까 분명히 사라질 거야 언제 물겁심처럼 사라질지 몰라 이러다 내가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병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뭐랄까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그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은 곧 내면이 두려우면요 외부 드러난 세계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계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문제로 난 힘들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자식이 말썽만 안 부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전부 다 내면의 문제가 곧 외부의 문제로 투영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외부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없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게 무게감이 심각성이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에서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막 힘들고 고되게 주변 신경 쓰면서 내 삶을 어떻게든 막 바꾸려고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완벽하게 나 딱 하나를 위해서 나 딱 하나를 위해서 놀랍지 않나요? 온 우주 전체가요 나 딱 하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딱 하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중중무진의 연기로써 완벽하게 지금 연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무한한 어떤 대자대비심으로써 동체자비심으로써 우리 하루하루를 살 때 보면 정말 놀랍게 그지없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 한 모금이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져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결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나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 갖다 주신 분도 계시겠고 이 컵을 만든 분도 계시겠고 이 정수기에서 떠오셨겠죠 정수기를 이 물을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기술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회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정수기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과 회사와 집단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또 그들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이 한 잔의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온 우주 전체의 감사함과 은혜와 정말 고마움이 다 담겨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고 마음 내니까 마음만 내면 나는 불과 기름값 정도만 있으면 누군가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눈앞에서 내가 서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벌써 이미 몇 년 몇 십 년 전부터 기획하고 계획해서 도로를 다 뚫어놨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저는 거기 돈 하나도 안 썼거든요 경부구속도로를 닦는데 10원 한 장 안 썼어요 그런데 이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이 동원되어서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배고프면 아무 휴게실이나 들어가면 그 휴게실에서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음식 하나하나가 이 세상 전체에서 여러분 과자 하나를 뜯어도 거기에 무슨 성분 무슨 성분 이 성분은 네덜란드 산 저 성분은 호주 산 저 성분은 뭐 어디 산 온 세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조미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 하나에 이 세상 전체가 담겨 있어서 무수히 많은 거기에 그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협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배가 협조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했겠습니까 그 중중무진에 무수히 많은 연기적인 감당하기 어려운 고마운 일들이 제가 길을 걷는 곳곳마다 무수히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한 일들이 전체에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난 돈을 지불했어 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능력 가지고 돈 지불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불했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에 단돈 천 원 지불하고 그 맛있는 단돈 만 원을 지불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거기에 지불 다 했나요 그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희생한 사람들의 노고에 내가 정말 그 만 원짜리 한 잔 가지고 지불한 게 맞을까요 고등어 한 마리를 먹었다 그럼 그 고등어에게 값을 지불했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자신의 전생에 키워둔 자기 온몸을 바쳐서 우리 앞에 단 한 끼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에게 담은 돈 천 원짜리 몇 장 준 거 가지고 그것도 그 생명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식당 주인에게 주었지 그래놓고 나는 할 거 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감당기 어려운 이 무한한 감사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이 세상은요 완전해요 너무나도 놀랍게 완전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중중무진에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내가 길을 걷는 곳곳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나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루 그 비싼 돈 주고 50억 주고 빌딩을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사지 않아도 그럼 단 돈 만 원만 들고 그 빌딩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풍경을 감상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 비싼 돈 주고 안 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하면서 청소하고 하면서 고생 안 해도 간단하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를 가고 히말라야를 가니까 그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그 무수한 온 우주 전체의 도움이 그곳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곳이 없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고맙고 감동스러운 것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해 하면서 살지는 않고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난 좋은 게 있을 때 그걸 보고 내 인생은 괴롭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졌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벽돌 중에 한 개가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상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 되겠구나 하고 속상해하는데 큰 스님이 지나가면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게 왜 완벽합니까 지금 잘못한 거 안 보이십니까 했더니 너는 999가지의 잘되어 있는 벽돌은 보지 않고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벽돌을 보는구나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이 멀쩡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감동 속에 살고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이겠지만 우리는 멀쩡한 눈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백억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나요 하나하나가 모두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나는 지금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못 벌었어 자식을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낼 것 같아 성적이 나빠 남편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 놀라운 무한한 감사함과 감동적인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작은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분별해놨던 그것이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었던 그조차도 감동인 하나의 일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달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간과하고 모르고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삶을 제로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다고 하는 게 진짜 괴로운 것이 맞느냐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괴로운 것일까요 놀랍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감사함과 감동과 이 무한한 온 우주 법계의 도움을 우리는 매 순간 너무나도 눈물겹게 감동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진실에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중생은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 인생 괴롭다 내 인생 괴롭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할 남들이 따로 없는 줄 모르고 그 남이라고 얘기했던 그 무수히 많은 존재 비존재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위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물을 만들어주고 밥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원망 구족한 게 이 삶의 실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힘들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자기 분별에 빠져서 허망한 비교라는 허망 분별에 빠져서 그것을 주인삼아 살아온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정말 이 삶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곳인지 뭐 눈부시다 아름다 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 일 뿐이죠 좋다 나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있는 이대로의 완전한 온전한 진실의 실상만이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드러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럼